안녕하세요. 굿만마 제대로국어 성은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계획은 정말 끝내주게 잘 세우지 않나요?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무수하게 많이 세웠던 이 계획들을 다 이루어내었으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항상 계획이라는 것이 작심 3일을 못 갈까요? 왜 항상 계획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특별하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안에 있고 또 이 계획들을 정말로 잘 이루어내기만 한다면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너무 잘 세워놨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성취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틀림없이 합격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계획이 작심 3일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하셔가지고 제발이지 우리가 이 멋진 계획들을 다 이루어내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계획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안에 합격하기 그리고 문법 끝내기, 강의 2회 듣기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세우는 계획은요.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큰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이루어야 하는 오늘의 계획이 있다면 이것을 세분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통사론 안에서 문법 요소를 끝내기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이긴 하지만 책상의 앉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단계 책상의 앉기 그리고 2단계 필기구라든가 책상 성돈하기 그 다음 3단계 강의 10강부터 11강까지 듣기 그리고 4단계 그리고 강의 마치고 나서 필기한 것 다시 한번 보기 그리고 5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단계별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한 그 목표를 한 10단계 정도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다고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디쯤 왔는지가 측정이 돼요. 내가 4단계쯤 하고 있다면 6단계만 더 가면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큼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진도감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정말 10단계 정도로 혹은 뭐 5, 6단계 정도로 해당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자기 객관학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내가 도저히 다 닿을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계획들을 무의미하게 세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건 우리, 내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합격생들이 3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공부를 하고 30분에서 1시간 쉬고 그리고 3시간도 공부하고 하는 그런 패턴을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나도 3시간 쉬지 않고 공부하기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공부하는 패턴을 모니터링을 해보면 나는 절대로 2시간 이상은 책상에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스스로 몰라, 자기가. 그래서 계속 그런 지킬 수 없는 계획들만 나열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정도는 정말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그리고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어느 정도 집중해서 얼마만큼의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절대 지킬 수 없는 계획 그리고 내가 조금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는 계획들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계획이라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계획을 수행해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수정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모니터링을 해주세요. 공무원 국어는 공무원 제국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체기가 오죠. 정체기 참 무서운 건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두뇌와 몸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습관, 리듬을 만들어 놓으면 정체기가 그렇게 자주 오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는 흐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체기마다 스탑스탑을 너무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쉬시고 그리고 책을 너무 많이 놓아버리시고 하시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앞에서 계획을 잘게 나누어 세우라고 했잖아요. 좀 몸과 마음이 힘들 때도 어쨌든 1단계 넘어서고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좀 뽑아내려고 안간힘을 쓰셔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체기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간절한 목표가 있다면 진짜 올 한해는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운동 많이 하기, 올해 안에는 합격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죠. 그러면 어느 적정 수준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투자를 해야지 돈 생각이 나서라도 뭔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일단 돈을 들여서 일정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과 어떤 흐름 안에서 움직이실 때 훨씬 안정화되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실제 사례인데 이렇게 저 아는 분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10년 동안 정말 무료 강의만 보셨어요. 10년 동안 이제 사실 머리도 좋으셨기 때문에 책 공부하고 그리고 필요한 거 무료 강의 찾아보고 하면 다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셔가지고 10년 내내 이제 무료 강의만 보시다가 결혼을 하시고 이제 남편분이 한번 유료 강의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니 해가지고 유료 강의를 들으시고 그해 서울시 국가직 다 붙으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일단 정말 이게 내가 위로한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일단 어느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흐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까지 썼는데 이거 다 해내야 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약간의 심적 부담감을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거나 뭔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할 때 홈트하면 되겠지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돈 들여서 너무 아깝지만 PT를 끊어요. 그러면 또 운동이 돼요. 이게 참 사람이 의지가 강한 사람은 사실 돈을 안 들여도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흐름을 잡아야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목표에는 적정 수준 투자하기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시험 날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멋지게 마음 먹은 것들 잘 해내면은 얼마나 멋진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저도 이제 무승하게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영상 찍으러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 조사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많은 다짐을 또 해보았거든요. 여러분 저희 잘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좀 더 자세하고 섬세하고 친절한 군무원 제국이 되겠다고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반갑게 만나도록 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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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